이거 그 누구지? 타코님이 게임 리뷰하시는 타코님이 이거 하는거 보고 한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만 이거 해볼까? 아 목말라 얘들아 나 물값 좀 주라 노양심 날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 안하고 한 30분만 해볼까? 아 게인 스트레이트 이거 뭐 이거 카드크리프트 아니야 이름? 나 카드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야? 근데 이게 욕을 안막던데? 3번쯤 해보고 싶었어 뭐 시작하자마자 오프닝도 안보여주고 그냥 이걸 하네 나 보기 귀찮은데 봐야되냐? 보고싶은 사람 내가 다크소울 스토리도 안받네 이걸 봐야돼? 안볼래 끝까지 보며 다이아 다이아준대 다이아는 받고싶어 나도 다이아티어 못갔으니 이거라도 받자고 뒤질래? 아 빨리 다이아줘 스토리가 왜이렇게 길어어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멀리님 들리겠냐 안들려 성우를 깔아주시지 늘어져 제가 성우 해드릴게요 알았네 멀리니 누구야 아니 안할래 그냥 귀찮아졌어 대사당 50만원씩 주시면 하겠습니다 비싼 사람이거든요 어? 뭐야 이거 오 이상한 연출 신기해 없 mapped 적당 1 구요 동일 썰둔니 원리미 떠나기 전 어찌 됐건 간에 이거 간지난다 맥스 대장 적들의 목적 뭐 어시기 뭐시기 더시기 더시기 아 언제까지마아 이거 커 가만 보여줘 안받아 안받아 이씨 다이아 더러워서 안받아 내 이름은 다이아 더러워서 안받아 헌지를 하고만 한다네요 아이씨 죄송한데 스토리가 좋은거는 상관없지만 저 스토리를 안봅니다 일단 깨보자 아 이게 맵이네 와 이건 조금 연출이 좋구만 약간 그 핫스톤 선술집같다 느낌이 어 오 좋은거냐 좋은건지 몰라 모험하기 전쪽이지 푸른숲가가지고 잡으면은 뭐 퀘스트 깨준다고 했지 해보자 얘가 제일 좋아보 나 얘로 할래 아 얘가 제일 레벨이 높네 얘로 해야지 얘가 내 친구 카드네 뭐냐 이거는 와 카드 카드보일도 미쳤다 약간 알려준대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하면은 어 뭐야 어 공격해봐 피아웃 오 어 이게 카드들이 다 있네 지금은 이따 그냥 대충 공격하자 비참다 데뷔직 별로 안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걸로 일단 공격 됐어 됐어 오 이게 약간 카드 조합하는 맛이 확실히 있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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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충 공격해 재밌는데? 턴 15 턴난에 끝내면은 별 주는 거고 생각보다는 재밌는데? 약간 핫스스톤 같은 게임이구나 어어어어 저와 아 이거만 맨날 하고 싶어 우와아 정리해줘 아싸 정리해줘 라는 거 음성 인식했으면은 갓개미라고? 어 진짜 갓개미였다 그럼 정리해줘! 네 주인님 슈르르 정리 완료됐습니다 아우 좋아 그랬으면 좋겠다 내 카드 야 이거 모션은 진짜 와 모션 되게 좋다 속성의 마법 강철 신성 나법 강철 세 개가 있는 거네 세 개 중에서도 기사 전사 도적이 있고 신성에서 수도사 성기사 사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아까 아 이거 수도사 성기사 사제 세 개 한 번에 합치니까 갑자기 15배 된 거였구나 아 이해했어 오오오 메인 메인 카드 소환 무료 카드 있나? 무료 카드 카드를 소환해보아라 피피카 자 깨자 기피 찌르기 그 캐릭터 카드마다 다 특성이 새로운 게 있네 지금 봐봐 오오 오오 봐봐 이렇게 하면 10배 미쳤다 공격해봐 아 근데 속성값도 있구나 이게 조금 되게 직관적인데 알아야 될 게 많네 그럼 얘 아마 풀 속성인 거 같은데 풀 속성이면은 이게 데미지가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불이니까 신기하네 불 공격해봐 어 어 어 이런 느낌이구나 어 어 6배다 와 와 데미지 개미쳤는데 그냥 하자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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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감사합니다 만원 만원의 힘을 보여주마 만원 리액션으로 열 여덟배의 힘을 보여주마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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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이 게임을 내가 왜 했냐면은 최종 회사인데 최종 애들이 다 병신같은 게임만 한단 말이야 예를들어 히오스를 존나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처음엔 나도 욕했는데 근데 나도 재밌어서 히오스에 빠졌어 최근에 왜냐면은 걔들이 중심같은 게임을 하는거 같아도 나름 갈대로 다 개똥철학이 있는 그런 갓겜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케인스트릿스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자마자 난 존나 재미없어 보였어 뭐야 이건 하스스톤이나지 하면서 그런데 고가왕이라는 애가 존나 이 게임을 많이 하는거에요 새치어형이랑 쓰읍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괜찮은거 같은데 일단 나는 다른건 모르겠고 이 부분 너무 좋아 으아아아아아 이거 너무 최고야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끄기전에 이거 해보고 가야겠다 또다다다다다 카드는 예술이다 아케인스트릿